길래 치료로 들어갔어요 그래? 네 알겠습니다 진짜 다 했어요 책도 다 했어 너? 네 너 가끔씩 보면 책을 안 하거나 막 이러던데? 진짜?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나고?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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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호랑이 호랑이죠 오케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소리 하나, 셋, 둘, 셋, 하나죠? 됐습니까? 그러면 여러가지 소리 갖고 있는 것도 일단 보겠습니다 아이는? 아이, 이, 어 아이, 이, 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셋 중에 뭐 됐어요? 타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타이고요 그 다음에 쥐는 뭐 중에? 그 그 그 쥐 중에서 뭐 됐어요? 여기서는 그 됐죠? 그 다음에 이는 뭐 중에서? 이, 에, 어 이, 에, 어 중에서 뭐 됐어요? 어 힘 빠져서 어 됐고요 아는 항상? 어 그래서 합쳐서?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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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호랑이는 소리가 뭐고? 타이거 쓰는 방법은? 타이거 아 아이 우지 타이거 아이 타이거 타이거 아이 타이거 이러면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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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이 친구의 소리는 엄브라울러 엄브라울러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넷 됐습니까 U는 뭐? U, U, O U, U, O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요? O 됐죠? M은 항상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는 항상 R은 항상 E는 뭐 중에서? E, E, O 중에서 여기서는 O E죠? 그래야지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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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Umbrailer 쓰는 방법은? N N? 이거? 아니요 U M B B R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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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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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소리 나는 유! 그렇지. 캣, 을, 엘, 엘, 캣, 에 그렇지. 그래서 얘가? 엄브라라. 엄브라라. 맞았어요? 틀렸어요? 맞는 것 같은데. 어, 틀렸거든요. 전 지루한 것 같은데, 비료? 지금 유하고 엔하고 너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. 유하고 엔을 계속 헷갈리고 있어. 맞습니까? 엔다? 근데 이거?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. 벤. 아니까? 몰라요. 응. 벤. 벤. 아니다. 벤. 이게 벤입니까? 아니요. 아, 몰라요. 이게 벤 이런 소리를 낼까요? 아니요. 모른다고 짜증나지 말고. 음. 얘가 이걸 찍는게 제일 banned. 그냥 Знать! F-FE-Hmm. Yeah. F-ACE. FACE. 뭐라고요? FACE. FACE. FACE가 뭐였어, 아? Cob machines? FACE. FACE. 뜻이 뭐였어요? FACE. 집같은건가? 꽃병이잖아요 꽃병 베이스 그래서 V는? V V가 아니구요 V A는 뭐중에서? 중에서? 뭐라고? S는 뭐중에서? S 중에서? S E는 원래 무슨소리 갖고있는데 E L O 여기서는 소리가 안난다 했죠 그래서 심심해서 A라가서 A를 한거에요 됐습니까? FACE 그래서 꽃병소리가 뭐고 FACE B V V A A A S E 그래서 얘가 무슨소리 난다? F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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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는? 아니에요. S예요. S. S라. S. T는? T. T. FAS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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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끼. 소리가? FAST. 쓰는 법? B. E. S. T. 그렇죠. 소리가 뭐라고요? VEST. VEST. 오케이. 계속해서 소리. TENT. TENT. 됐습니까? 뜻은? TENT. T는? T. E는 뭐 중에? E는? E는? N. T는? T. 합쳐서? TENT. TENT. Tent 쓰는 법 T Very good Tent 계속해서 소리 어 아닌데 Under 뭐라고요 옆가위 소리 얘는 덜 그래서 얘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그래서 이유는 뭐 중에 우 우 어 우 우 어 중에 유 우 어 중에서 어 뭐라고 해 밴 아닌데 어 니까 어 n은 d는 e는 뭐 중에 o r 을 합쳐서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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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under 쓰는 법 o 할 때 under n n 아닌데 u 같은데 n 맞아요 n 맞아요 i m m 아닌 거 같으세 아 알겠다 u n u n n un d d d o o o 소리나는 e o r 그렇지 합쳐서 소리 under under 오케이 실력 많이 늘었어 계속해서 top top 준비 되면 너 시험쳐 네 top 그래서 하나 넷 하나 됐습니까 t는 o o o o o o top 이게 소리가 top top 이러는데요 그러면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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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o o o o o o o o 오케이 좋구요 계속해서 엔 엔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스티 오 3,1 2,1 3 끝에 있잖아 소리 안나고요 엔,너 아니 유,우,어 유 오 운 운 운 운이 더 맞는 거 같은데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아 맞아요 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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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? 삼촌 아저씨죠 운 운 운 운 운 운 운 N은? N 몇 가지 소리? 언 C, 뭐 중에? 스크 스크였어요? 아, S가 쓰지로구나 S는 스... C는? 스크 중에? 언컬 L은? L은 을 그래서 합쳐서? 언컬 언컬 삼촌 언컬 맞습니까? 아저씨, 삼촌 소리 언컬 언컬 쓰는 법? N 앞에 U 맨날 U하고 N하고 헷갈리죠 U N 언 언 C L E 그래서 합쳐서 소리 언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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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계속, 계속 도 토 토 오 오 티 트 토 저기 끝에 끝에 영어 끝에 있는게 영어 이름 뭐예요?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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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토 토 토 토 트씨 뭐예요? 토이 장담감? 장담감이죠. 토이 티는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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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짤막 짤막 와이 와이 이 짤막 와이 와이 이 짤막 와이 이 짤막 짤막 중에 여기서 짤막 짤막이야? 초 만들었어? 토이라며 토이 이 됐잖아 이 됐습니까? 오케이 장난감 소리 토이 쓰는 법 찌 우 와이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오케이 계속해서 van v는 v a는 뭐 중에 n n n van 큰 차요 승합차 내 본고 차 소리 van 쓰는 법 b n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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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 아니야. 벤이야. 벤. 어. 어. 그러면. 셋. 하나. 유는 뭐중에? 중에서? 피는? 합쳐서? 어. 어. 뜻은? 어? 어 아 뜻이요? 위 위로 소리 쓰는 법 어 할 때 하고 피 합쳐서 소리 소리 예 소리 몰라요 몰라요는 없고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베스트 아니 아니 벤 베스트 뭐요 어 세호다 그냥 어 벤 벤 아 제발 알려주세요 맞든 틀리든 읽는거 중요합니다 아 모른다고 그런건 없습니다 벤 벤 벤 벤 벤 아 아 진짜 모르겠어요 니가 소리내서 연습했죠? 이걸 보면서 따라서 소리내면서 말해서 스피킹했으니까 스피킹하고 있죠 아 뭐죠 오케이 소리 가지고 있는 개수는 이렇죠 요 왠 ty 벤 루 그런데 벤 벤 벤 911 dil 것 이 더 라이언? 라이언이 갑자기 왜 나오지? 갑자기 라이언이 왜 나오지? 갑자기 라이언이 왜 나오지? 아 너무 있어 제발 잘 찾으세요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다이언은 아니고 여기까지 지금 맞추고 있어 선생님 지금 보니까 선생님 제가 말하는 거 적어주세요 비 비 소리 나고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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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중에서 뭐 할래? 아이 들어가죠 오 오 아 어 중에서 오 오 아 오 오 오 하고 아 을 아이 이 어 아 오 엔 엔 아 아이 어 아 이 산소? 이 산소인데? 아이 지워보세요 맞는 걸 지우라고요? 아이 맞아요 바이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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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위 소리가 바이올린 얘까지 붙였는데요? 바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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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? 린 그럼 얘 니 딱 하나만 잘못했어 바이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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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소리내서 연습하는 스피킹을 안해서 그래 어 했는데요 했잖아요 스피킹 연습을 했는데요 저봐요 예 했잖아요 저봐 했긴 했는데 구글 구글이 없어가지고 안돼요 엄마가 구글이 잠거나요 오케이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B는 항상 V I는 뭐 중에 I, E, O 중에서 I O는 뭐 중에 O, O, A, O O L은 항상 O I는 뭐 중에 I, E, O 중에 E N은 그래서 다 합쳐서 바이올린 바이올린 오케이 소리 바이올린 바이올린 쓰는 법 B E I I O O O 손이 나는 거 O L 린 할 때 지금 린 할 때 ㄹ은 벌써 썼어 인만 쓰면 돼 아 맞다 이 인 할 때 I N 그래서 합쳐서 바이올린 좋습니까? 자 그 눈은 여기에 틀린게 있습니다 아 진짜 저것도 해야되는데 뭐 그쵸 그럼 뭐 니가 집에서 충분히 안해오기 때문에 학원에서 올해야되고 고쳐주세요 뭐 죽을거 같애 이놈아 지금 실력이 조금씩 상상되고 있는데 지금 바짝 해야지 지금 실력이 줄어들거 같아 그 윙데이